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번호 2510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. 안녕하세요. 부모님께서 장기간 보유하고 계신 토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. 위치는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산 3-3번지고요. 약 2250평입니다. 현재 가치와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. 이번에는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토지의 지금 현재의 전망 어떨까요? 본 토지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갖고 계신 토지를 의뢰하신 거예요. 위치를 보겠습니다.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1호선 진위역에서 한 4km 떨어져 있고요. 바로 인근에 경보고속도로 남사진위IC에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고요. 바로 밑에 진위산 일반산업단지가 인근에 있는 토지다라고 위치를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. 그러면 본 토지의 토지이용계 강연원입니다.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목이 임야고요. 면적이 7,447제곱미터로서 약 2,200평 정도. 2,252평 정도 나오죠. 지금 개별 공식가가 제곱미터당 5만 1,800원으로서 9평수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약 17만 원 정도. 17만 원. 본 토지 같은 경우에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 그리고 도로, 중로 1류에 접해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. 도로는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본 토지의 지적도를 좀 볼까요? 토지를 쭉쭉 찢어놨어요. 임야를 이렇게 길게 해놨는데 그중에서 지금 가장 좌측에 있는 토지로 보여지는데 아래 푸른색으로 돼 있는 이 지금 색깔의 보전관리지역이고요. 앞쪽이 뒤쪽으로 녹색이 녹색지역이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이 상태에서는 쉽지가 않고요 앞쪽에 지금 보시는 대로 보정관리지역에 대지가 형성되어 있는 거 봤을 때는 앞쪽은 제가 볼 때는 개발이 가능하다 단 뭐가 있냐면 도로에 접혀있기 때문에 큰 도로에 접혀있기 때문에 중로 1류에 접혀있기 때문에 접도구역이 들어갑니다 접도구역 도로법상 접도구역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빼놓고 접도구역 위쪽으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보여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토지에 있어서 그러면 상세를 좀 볼까요 녹림지역이 2253평이네요 토지를 좀 보겠습니다 완경사에 오래 갖고 계셨는데 중간에 지금 공유자가 한 명 같이 공유지분으로 같이 계신 것 같고요 중로 한 면에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입니다 본토지 같은 경우에 본토지의 가격을 좀 볼게요 현재 가치를 봤을 때 앞쪽에 지금 보정관리지역에 대지화시킨 금액이 2018년도 3월 달에 평당 142만 원입니다 뒤쪽은 분할을 해서 평당 20만 원을 갔기 때문에 이 이상의 금액대 개발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상의 금액대를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토지와 본토지 인근에 개발된 토지 142만 원대, 100만 원대 이상의 토지를 한번 비교하면서 시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그냥 도로 큰 도로 옆에 작은 도로가 끼어 있는 그냥 임야입니다 마지막 한 임야 마지막 한 임야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이런 임야의 보정관리지역을 이런 식으로 지금 앞쪽에 주택을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변경을 시켜서 대지화시켰고요 보시는 대로 더 뒤쪽으로는 공업사가 있는 이런 위치가 만들 수 있는 개발행위가 가능한 토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모님께서 오래 갖고 계셨지만 우리 자식분께서는 좀 더 개발행위를 일정 부분 하신 후에 가치의 상승을 노려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, 토지를 충분히 활용해서 계속해서 가치를 키워나가보자고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